오늘 25개 언더파를 치고 들어오면 우승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KBGA 투어 기록을 세웠습니다. 기분이 어때요? 많이 좋지 않겠어요. 기록도 세우고 벌써 세 번째 우승까지 이렇게 마지막 대회에 하고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다른 데 대회보다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도 또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많이들 오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기록 세운 걸로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. 너무 좋아서. 일단 팬클럽도 생겼고 오늘 또 백을 아버지께서 매주셨잖아요.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티셔츠하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 우승했으니까 또 아버지와 갤러리로 다니시는 어머니에게 한 말씀? 일단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올해는 좀 늦게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죄송할 뿐이고 앞으로 더 효도할 생각이고 어머니께도 아 뭔 말을 해야 되냐 ser.. 감사합니다.